안녕하세요. 언어학과 인공지능 강의를 진행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정민아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 음성인식기와 음성합성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돼서 스마트폰에 탑재된 음성개인비소 소프트웨어나 AI 스피커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말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소프트웨어에게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과학기술과 언어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언어학이 학제적으로 융합이 되어 개발된 결과입니다. 이과 배경의 수강생보다는 문과 배경의 수강생을 주 대상으로 해서 언어학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제적으로 융합되어 음성언어처리 연구가 수행되는지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한 설명을 최소화하면서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우선 언어학의 기본 개념과 언어학의 세부 분야 소개를 하면서 언어학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성언어처리를 설명하면서 언어학과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어학 기초이론이 어떻게 인공지능의 음성언어처리 응용 분야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언어학과 과학기술의 학계적 융합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하고 알아듣는가, 말소리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되는가, 이를 바탕으로 음성인식과 음성합성의 계산모델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음성인식과 음성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면서 언어학과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융합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